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학장 권일남입니다. 명지대학교의 2018년 새내기가 된 우리 구성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8년도는 여러분들이 새해 새로운 변곡점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명지대학교를 통해서 사랑과 진리 봉사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들이 태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활은 낭만과 미래에 대한 동기와 비전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지대학교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창의적이고 문제해결 역량을 잘 키워나가는 그러면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잘 이끌어나가는 대학생활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지대학교 2018년 새내기로서 대학 구성원이 된 것 우리가 모두 함께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잘 이끌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